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지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연중 제1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양정성당 부주임 전재현 태오도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애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글이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풀어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노자의 도덕경이 사상적 배경인 중국의 한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위, 무불위. 이 말은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위란 억지로 하지 않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시골 부뚜막에서 밥하는 연기가 솔솔 올라오듯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크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무위무불위처럼 오히려 다투지 않고 크게 소리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어 이사야는 또 말합니다.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름을 위해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부러뜨리지도 심지를 꺼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순명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바꾸시거나 없애시거나 기존의 어떠한 틀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기존의 법이나 규정 내규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지도 없애지도 않으시면서 기존의 틀 안에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 배운다면 우리는 큰 갈등과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양정성당 부주임 전재현 태오도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